한국 기독공보가 창간 7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론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6일 교단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예배에서 리명석 총회장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소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수 근속사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제18회 기독 신춘몬의 시상식이 함께 열려 상과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감사합니다.